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앞장선 이배용 이사장은 등재가 최종 결정되던 순간을 떠올리며 소외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서원은 2015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유림들과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원들 간의 연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반려 판정을 받았고 문화재청은 신청을 자진 철회해야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구와 학술 대회를 통해 근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했고 4년 만에 제도전한 지난 5월 사전심사에서 등재 권고를 받으며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됐습니다. 마침내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서원이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며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겁니다. 중국의 서원이 과거 시험에 치중했다면 한국의 서원은 인격 수양에 집중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일종의 사립학교면서도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저마다 존경하는 향촌의 지식인들을 기리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기관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리 서원은 중국하고는 달리 우선 심성을 바르게 갖는 인격도야에 있어요. 요즘에 각박하잖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기는 거에만 치중하는데 이분들의 교육 철학은 함께 가자.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마음이 바로 서원 교육에서 이심전심 울려 퍼지는 거죠. 세계에서 교육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은 서원. 역사 속의 교육적 의미를 새기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런 문화의 전도사가 되고 계승자가 되자. 이베스 뉴스 황대현입니다. 울려 퍼지는